삼겹살 이게 몇 끈이에요? 삼겹팥 삼겹팥이 3만 원이야? 진짜 비싸지 아까 살짝 고민했잖아요, 살 때 말고 당신이 여기다 삥땅 친 거 아니고? 아니야, 여기 김치 여기다 주세요 아니, 난 떡볶이 하자 우와! 소리 좋다 혜연이 급했어, 또 밥만 먹어 세겹아, 고기랑 같이 먹어 네, 같이 먹어 구우면 고기랑 같이 먹어, 아까 금방 구워줄게 좋아 고기 주세요 이게 이거야, 세겹아 내가 진짜 배고픈가 보다 와, 골판 넓으니까 좋다 응, 성공해 김치는 어디다? 여기다, 여기 참 오, 김치 먹은지는 제가 제대로 놨는데? 맛있겠다 맛있게 익혀주세요 오, 그래 혜연이는 밥을 다 먹었어 이거 밥 한 번 먹고 고기 한 번 쳐다보고 밥 한 번 먹고 고기 한 번 쳐다보고 잘 익는다 아이고, 호두가 왔어 아이고, 호두가 왔어 맛있어 아이고, 호두가 왔어 아이고, 호두가 왔어 맛있어 아이고, 호두가 왔어 오, 호두가 왔어 이렇게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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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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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젖은 부추는 닭다리에요 ㅎㅎ 말투가운데? 아. 소리도 맞지 않아서 더 맛있습니다. 소스로 떼면서 먹으니까 또 끓여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자 성취 줄까? 쇠가인 거 먹어봐 웃챠 우리 아들 오늘 많이 심는데? 네 와 아빠 최고 고기 줘서 고마워 고마워 최고라고 해줘서 마이 배불러 호흡 고춧가루 먹어? 고기 줄까? 네 뼈 없다. 뼈 없는 걸로 먹어 이런 거 아빠가 먹을 수 있어 맛있겠다 갤럭아 위치할 수 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좀 안 먹어요 맛있어 먹어야지 아, 뜨거워. 좋아, 좋아. 아, 뜨거워. 삼겹살 이렇게 호보를 불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그치 오빠?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뜨거워. 근데 왜 세 송이 버섯은 없어? 당신 깜빡했지? 깜빡한 것 같은데? 당신 아들이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부르지 마요. 자, 파채 쓰는 기계 개봉. 짜잔. 쑥쑥쑥. 근데 여기 단점이 있다. 응? 하, 눈물 콧물이기 때문에.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저는 오늘 밤에 온다. 나는, 매워. 나는, 매워.